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와 버빈의 영권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저희 크리스월드 지금 날씨 많이 춥잖아요. 단열 잘 해놨고 실내 송원학시에서 손맛도 볼 수 있고 저희가 구이 손질도 해드리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캠핑, 겨울 글램핑의 낭만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카카오가 망하면 골프 때문이다. 카카오는 저도 좋아하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와 같은 스크린 골프 이런 것들도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언 이런 것들, 리모티콘 그리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어떤 분이 경영 총괄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회원권을 너무 많이 쓰더라 일부 부서에서는 한 달에 12번 동안 법인 회원권을 이용해서 골프를 쳤더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뭐 뭐라 하더라 KPGA 투어 선수가 한 달에 세 번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양이다. 왜 4일 동안 경기를 하니까 맞는 말이죠. 자주 섞인 이야기죠. 그래서 뭐 사실 쌍욕도 했다고 해요. 쌍욕도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말도 많은데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고 저는 뭐 별로 특별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상장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회사 어떤 볼륨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법인 행원권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금 골프에 관심 있는 오너 분이나 뭐 CEO 분이나 임원분들은 많이 치시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근데 한국적인 경사로 보면은 골프장에 가서 정말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골프를 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 어떤 일정량 이상의 골프분들은 법인 행원권으로 아무 부담감 없이 아주 편하게 라운딩을 즐기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거죠. 잘 된 건 아니죠. 사실 일본 골프들도 이건 다른 문제겠지만 법인 카드를 막아서 그거를 정리했던 측면들도 있었고 근데 법인 행원이 너무 이렇게 남발이 되는 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터진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골프 어떤 한국 골프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법인 행원권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법인 행원권과 법인 카드 부분들은 골프 쪽에 좋지 않은 설레를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큰 대기업이 골프 때문에 심지어 골프를 영위하는 사업도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망하면 골프 때문이다 라는 어떤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게 회사한테 주는 영향도 사실 좋지 않고 그래서 뭐 카카오에서는 75% 정도 정리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카카오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그냥 뭐 폐해랄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법인 행원권의 어떤 목적은 그 법인 행원권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영리활동, 영업활동, 접대활동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실은 법인 행원권을 일부 임원들이 독식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좀 파워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왜 파워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워 있는 직원들이 막 쓴다거나 심지어 법인 행원권은 무기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분들이 아닌 분들도 쓰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이 나오는 것고 좀 안 좋은 것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왜냐하면 이제 좀 선량하게 법인 행원권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열심히 영업활동 하기 위해서 뭐 바이오 접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 이렇게 몰지각하게 야 한 달에 열두 번이면 부럽다. 정말 부럽네요. 예 그거 부럽네요. 예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비단 카카오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의 만연에 있는 어떤 법인 행원권을 남발하고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영상으로 짚어봤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잘 됐으면 뭐 내 회원권 가지고 왜 내가 써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법인 행원권은 대부분 무기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들을 또 많이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법인 회원권하고 법인 카드의 골프 이용 부분은 한국 골프 어떤 사업 골프 생태계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생각은 그래도 한 달에 열두 번 골프 개부럽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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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